아라쿠스강 터키, 이란, 아즈르바이잔, 아르메니아에 걸쳐있는 하천 아라쿠스강 아라쿠스강이라고도 한다 길이 994km 유형면적 10만 2천 제곱킬로미터 터키의 북부, 아나톨리아 고원의 빙글산에서 발현하여 북동쪽으로 흐르면서 아즈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이룬다 아라라트 분지로 나온 다음 이란, 아르메니아, 아즈르바이잔 국경을 지나 동쪽으로 흐르며 쿠라 아라쿠스 평야에서 분류하여 일부는 관계용 수로로부터 직접 카스피에 배수된다 물은 몹시 건조한 이 지방의 분지, 평야의 관계에 사용된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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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